요즘 많이 바쁘시죠? 진짜 데뷔 이후로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최근에 슈퍼주니어 앨범이 나왔거든요 우리 슈퍼주니어 나와요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리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슈퍼주니어 하면 대표곡이 쏘리 쏘리라는 노래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는 데뷔이라는 노래를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우림의 김유나씨 그리고 장미여관 그리고 이승환씨께서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 이렇게 쟁쟁한 분들께 저에게 직접 곡을 주셨습니다 기존과 완전히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타이틀곡은 데빌이라는 곡인데 약간 목마르게 하고 그렇게 도망갔어요 한 여자분이 그래서 넌 데뷔이다 치명적인 여자 매력적인 우리 혜인 기자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기상 좋습니다 아